정채연의 비하인드 저 아주 울고 잤어요 오빠들이랑 감독님한테 편지를 좀 쓰다가 감독님 편지에서 사줘서 그리고 아침에 아까 인생 내 거 그 씬 찍다가 죽을까봐요 감독님 이러고서는 이제 텐션 조금 굴려봤어요 바로 이거지 하나 둘 셋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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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현상이랑 할게 오케이 하나 둘 셋 아빠 장가 가서 먹는 거야? 하나 둘 셋 아이 좋아 졸임식 가정 파이팅!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섯 하나 둘 다섯 큰일난데 세안아 내가 또 대본 보낼테니까 처음으로 꼭 봐줘라 디엣지대 또 잘한다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6부까지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는 매화 배우분들이랑 다같이 항상 재밌게 저희도 봤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2024년은 엄청 엄청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음 한켠에 따뜻한 난로같이 은은하게 맨날 켜져있는 그런 드라마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되세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